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셔틀열차가 오는 19일 개통됩니다. 이어서 광주시정 소식입니다.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셔틀열차가 오는 19일 개통됩니다.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에서 운행되는 셔틀열차는 극락강역에 중간 정차하면서 하루 항복 30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평균 16분, 요금은 어른 기준 2,600원입니다. KTX 이용객은 셔틀열차 환승 시 9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광주역 코레일 주차장 이용 시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 가능합니다. 셔틀열차 운행시간과 환승 가능한 KTX와 SRT 운행시간 등은 모바일 광주앱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4일 광주 미래비전자문단 대선공약 발굴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형 국책사업과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등 광주의 미래먹거리 사업 47건이 보고됐으며 분야별로 보고된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는 산업경제분야 11건 등 발굴규모가 총 23조 4,534억 원에 이릅니다. 광주시는 이번 발굴보고회 내용을 토대로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제19대 대선 공약 마련을 위한 공동지필진을 구성하고 공약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9월 27일 광주 미래비전자문단을 출범시켜 각 분과별로 발굴회의와 발굴보고회를 20여 차례 개최하는 등 활발한 공약 발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과학체험교실은 내년 1월 3일부터 13일까지 감염병, 환경, 동물 분야로 나눠 총 10회 진행되며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설명과 매개하는 모기를 직접 관찰하는 등 풍부한 체험기회가 제공됩니다. 과학체험교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인원은 수업 1회당 25명으로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 가능합니다. 올 한해 광주시의 3대 밸리인 자동차, 에너지,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광주의 산업지형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자동차 산업 밸리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으며 특히 중국 조희롱 자동차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 유치를 위한 노력도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또한 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들어가면서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문화콘텐츠 창작자들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지원을 펼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도 활발하게 진행돼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3대 밸리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3만 3천 건, 29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3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81억 원, 북구는 68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 부상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실천운동의 하나인 탄소은행제 성과평가에서 북구가 올해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북구에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광산구와 동구에는 각 2천만 원을 수여했으며 각 자치구는 이를 이용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한편 탄소은행제는 올해 12월까지 광주시 전체 세대의 60%가량의 세대가 가입했으며 지난해에는 23만여 세대가 11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6억 1,800만 원의 탄소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2016년 상반기 탄소 포인트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는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